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스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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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런 말씀 가지고 237 성교의 드림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로마스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줄부터는 애외소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스의 말씀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고 하면 로마스 전체에 뭘 말하냐 보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금 그만큼 보금의 핵심과 보금의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금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로마스를 시작하지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되게 한 그 자체가 보금이었다. 그 생애를 뒤바꾼 것도 로마스를 서게 한 것도 다 보금이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전하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보금 그게 뭐냐 보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성경 66권이 뭘 말합니까?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당신 신앙은 뭡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종교의 종교. 기독교 종교의 일. 기독교 종교는 시험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흔들흔들 종교. 갈등했다가 기분 좋았다가 나빠왔다가 종교. 보금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일심전심 지속이다. 이 보금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따위세혈통에 나셨고 성들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보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번 목요일날 평신도 우리 연합회 제가 설교를 아침에 조찬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하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국교회 장로들을 모인 평신도 연합회에 가서 뭐 말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건 몰라요. 세밀하게 선지자 제사장왕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몰라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성경 구절 여섯 구절을 대야 돼요. 몰라요. 그냥 교회 다녀요. 물론 예수님과 구원은 받지요.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싸움 못 사워요. 무장이 안 돼 있는데 무리들은 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얻어먹고 갔습니다. 제자가 뭐냐 무장된 자들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된 자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 영적 싸움 싸워봤어요. 영적 싸움 뭔지 아십니까? 평생 교회 단위도 영적 싸움을 싸운 적이 없어 그냥 내 기분 내 감정도로 그냥 살았지 아 영적 싸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겼다라고 간정한 적이 없어 그거 종교예요 종교 그거 다 가짜예요. 언젠가 다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러운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 내꺼되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 그렇게 고백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건 도전 생명살련 도전에 일심 전심 지속하고 있다. 그 고백이에요. 지금 저 자신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여운교회가 성경적 전동운동을 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에요. 유 목사님이 딱 한 번 직접 팀 합숙을 인도했는데 그때 구정 명절이었습니다. 그때 훈련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싹 칠판을 삼행자 가이드 16강을 다 끝내더니 싹 다 지어버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동그라미를 딱 치는데 위에서 테테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그리스도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구나. 내 목표도 다 끝냈구나. 그거 모르고 온갖 프로그램 다 쓰고 온갖 잔머리 다 굴리고 온갖 방법 다 쓰고 전 또 특공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나에게 프랜카드가 매주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을 만큼 열심이 특심으로 했던 내가 그때 답을 딱 아 그리스도 예수가 다 끝냈 거를 내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목회를 했나 충격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다 끝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날 이후로 저는 전혀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보고만 말하자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열려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신앙생활을 평성해왔고 한국 최고의 보수신앙총신대학원을 졸업했고 한국 최대의 장자교단 이 교단에서 목사한 수를 급하고 목회하면서도 복음의 이 깊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 어디를 가든지 이 원색적 복음 성경 66권이 말하는 이 복음을 짧은 시간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도였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후회한 적도 없고 무슨 행정처리 아무 상관없고 오직 그리스도 일심여심 지속 여기에 올인 집중했고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기 아무나 나온 교회 아니 그리스도 제자만 나오는 공통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수를 마무리하면서 자신과 함께 하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올인 집중했던 동력자들을 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복음 전파의 드림팀이었어요. 드림팀 드림팀이란 말은 최고의 선수들이 뭉쳐가지고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하는 팀을 말합니다. 1992년 바로 세레나 올림픽 그때 출전한 미국 농구 선수단을 가리켜서 처음 생긴 용어예요. 드림팀이란 말이 바로 세레나 올림픽 전까지는 프로 선수들은 이 올림픽에 참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프로 선수가 참고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때 미국 NBA 최고 선수들이 나라의 명예를 그리기 위해서 한 팀이 다 뭉쳤습니다. 마이클 조던 스코티 피펜 이 매직 존슨 찰스 바클리 그야말로 이 농구에 관한한 전설들이 다 팀 한 팀이 되었어요. 미국 한 팀이 딱 되었어요. 그러니 뭐 어떤 팀도 흉내를 낼 수 게임이 안 되겠고 완전히 그야말로 환상적 기량으로 압도적 그 메달을 땄어요. 이때 아 드림팀이다 꿈의 팀이다 꿈 저런 팀이 로마드 신묵장 이물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환상적 팀워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말을 확장해 나가는 이 보금 전파의 환상적 드림팀이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역이 중단없이 이 보금 운동하는 데 지속하셨습니다. 저는 예원교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보금 전파의 드림팀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237 성교의 드림팀 다가오는 10월 16일에 본당 헌당 감사협회를 드리도록 되었습니다. 10월 16일 오후 2시 반 2시 반에 우리 유목사님하고 유목사님 물거리 초청했습니다. 그 예배를 전부 전국 세계에 바로 중계하면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10월 16일 날 헌당 감사협회를 확정했습니다. 본당 헌당의 원년이라는 응답을 체험하고 우리는 이제 237 성교 원년의 응답을 향해서 이제는 언약적 도전을 해나가야 된다. 예원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예요. 지금 설교하는 저도 말씀 듣는 여러분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로마서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이 궁극적으로 성교적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이 교획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 변화된 삶 성교적 삶 이 세 단어 복음 변화된 삶 성교적 삶 이 꼭 잡아야 돼요. 같이 따라해보자. 복음 변화된 삶 성교적 삶 이 세 단어 가지고 이번 주 기도하세요. 평생 기도하세요. 영계 모든 성도는 이 복음을 사랑하고 충만히 체험하고 변화가 되어져서 이 삼칠 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는 이 삼칠 성교 드림팀의 절대 구성원으로 멋지게 자리되게 마시기를 지어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이 경제적 플랫폼 역할을 했던 보호자 베베 또 직주인 가이요 바울의 이 사역적 플랫폼 역할을 했던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 이들을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바울의 동력자들을 살펴보는데 이들이 바울과 함께 성경적 전도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로마다 신문장 말씀 속에 싹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어떻게 운동했냐 다섯 가지 기초였어요. 다락방 팀사역 미소놈 전문교회 지교회 이 다섯 가지 기초는 사역의 모든 것이었어요. 이 다섯 가지가 현장에서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따라서 사역의 성표가 나누어집니다. 얼마나 다락방이 되느냐 얼마나 팀사역이 이루어지느냐 얼마나 미션이 세워지느냐 얼마나 전문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지의 당으로 확산되느냐 말썸운동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은 다섯 가지 잘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다락방은 지속적인 말썸운동의 현장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말썸운동 말썸운동 누가 아느냐 평신도가 합니다. 거의 다 바울 위에는요 한 명도 목사가 없었어요. 나머지 다 중직자 다 평신도들이 다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자로 가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걸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거치지 아니했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지속적인 말썸운동 하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딱 시간 정해놓고 시간도 자꾸 바뀌면 안 돼요. 장소도 바뀌면 안 돼. 딱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하게 말썸운동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일 하느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특별히 다락방은 모여서 말씀만 나눈 것이 아니에요. 이 말썸운동을 궁극적으로 하는 목적은 뭐냐 치유교에 운동할 요원을 찾는 겁니다. 치유교에 운동할 요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양육하고는 좀 다르죠. 기존의 성경 공부한다고 다르죠.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다락방에서 다락방 하면서도 눈빛이 달라 가슴이 달라 표현이 달라 자세가 달라 자 말썸운동 가운데 사명자를 발견을 딱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딱 잡아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뭐여 뭐여 팀사역 들어갑니다. 그 사람 속에서 팀사역 팀사역은 만남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복음으로 딱 생에 답을 주는 겁니다. 생에 답을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평시도 연합회 거기 간다. 저는 짧은 시간 20분 안에 답을 주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무슨 유능한 설교를 은혜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이 장노들에게 이 전국을 움직이는 장노들에게 답을 딱 주고 와야 된다. 그게 팀사역이거든요. 사실 설교를 하지만 팀사역 이 짧은 시간에 답을 주요. 답을 생에 답을 주는 것이 이것이 팀사역이에요. 여러분 답 가지고 있잖아요. 답 없는 사람은 이거 팀사역 못해요. 답 가진 자는 자기 스스로 입을 열고 말하게 돼 있어요. 사정역 8장에 보면 블립 집사 블립 집사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넷시라는 사람이 장관이지요. 예루살렘 들었다가 지금 에디오피아 가는데 이 사람을 성령이 만나게 해 줘가지고 딱 만나가 팀사역을 딱 한 것이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중심으로 아프리카의 성경물이 확 열리는 장관이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확 열리는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마차에서 그것도 마차 타고 하는데 거기 올라타가지고 팀사역 간 거 차 타고 가면서 충격받아가지고 세례해달라 물에서 세례주고 빌립 사라지고 사정역 9장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 70인 제자 아나니아의 이 팀사역을 받으면서 너는 이방을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라는 70인 요원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될 때에 이 서임받은 것 팀사역이랍니다. 그것을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고 시대적인 전도자로 이 바울이 서지 않습니까? 미션엄이 뭐냐 다락방과 팀사역을 통해서 차다된 제자를 황립시키는 사람과 집을 지칭합니다. 이렇게 팀사역을 통해서 딱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양육하는 현장이 미션엄이에요. 미션엄 사람을 양육하는 것 바울 서신과 그 전략이 미션엄에 다 전달되었어요. 메시지 하는 것도 미션엄으로 전부 다 미션엄을 통해 전달해서 미션엄을 하게 되면 그 가정과 가문이 확 살아나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집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이 미션엄에서 사명자들이 복음에 불을 내리고 변화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확립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전문교회는 뭐냐 기능입니다. 기능 직장 여러분 다니는 직장 사업장 이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직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내가 하는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인 복음운동을 펼쳐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정가하든지 아니면 사업자를 모셔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씀도 하는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 자기가 사장이 얼마나 좋아요.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에 근무 시간에 하든지 밖 근무 시간 전에 하든지 어떻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전문교회에요. 전문교회. 기능과 직업을 통해서 한 전문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계속 전문가들 전문가들 같은 업종별로 해도 좋고요. 그렇게 전문교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교회. 로마의 지식인 정치인 경제인들을 변화시키는 플랫폼이 뭐였냐. 전문교회. 전문교회.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아서 말씀운동을 펼쳐나가.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지교회는 매일 교회 평일 교회 현장 교회에요. 매일 모이고 평일날 모여서 현장에서 이 말씀운동 미션홈이 확장된 상태죠. 미션홈을 하는데 자꾸 모여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이게 막 자꾸 모여서 매일 모여 미션홈의 규모가 커지면 지교회가 됩니다. 지교회가 되고 더 확장되면 건물을 갖춘 예배당이 됩니다. 지교회당이 됩니다. 당이.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야 돼요. 앞으로 당을 만들 거예요. 지교회당. 전에는 우리가 헝검해가지고 지교회당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다섯 가지 기초를 통해서 세워지는 지교회당.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더 이상 장소가 부족하다 할 때 같이 딱 헌신해가지고 그 세워지는 성경이 말하는 지교회당. 그렇게 세워 져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져야 이 사천 말씀도 마곡 강서구 서울 수도권 이 사천 말씀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지교회는 다섯 가지 이 기초 확산의 중심축이에요. 지교회가. 이 지교회가 딱 되어지면 다섯 가지가 자꾸 불이 내리죠. 이 안에 지속할 전독 캠프팀이 배출이 되고 전독 캠프를 통해서 다섯 가지 기초가 뭐요. 다시 재생산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제가 이렇게 사역의 핵심인 다섯 가지 기초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 매주 새가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매주 오잖아요. 새가족들도 여원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역의 핵심 포인트가 뭔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새가족들도 영적 한 흐름을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섯 가지 기초를 하는 교회다. 성경에 근거해서 로마서 심장 말씀해 보면 이런 전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에 보면 사도바울이 불식을 아우르라 부부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집이 미션입니다. 그게 집으로 그 교회거든요. 무난하라. 불식아 부부 집이 미션홈 지교회 역할을 했다. 이 말이지요. 로마서 심장에는 이외에도 4개의 미션홈과 전문교회 지교회가 더 나와 있어요. 먼저는 보면 10절에 아리스도블로의 건석들이 운영하는 미션홈입니다. 아리스도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면서 사도 야고부를 칼로 죽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형제예요. 건석이란 말은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 이란 뜻인데 아리스도블로가 불신자였을 가능성이 크지만은 그 가문의 복음이 전거되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말섬 문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섬 문동이. 두 번째는 본문 11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에 블레곤과 헤매와 나기집안은 뭔가 글라우디오 형제를 가깝게 도왔던 유명한 집안인데 세 번째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매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로 이루어있었어요. 여기서 블레곤만 빼고 다 노예 이름이 노예 이름. 노예들이요. 노예 이름들인데 이들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특별한 지역이나 직업을 기준으로 모여서 직업을 기준으로 직업은 전문교회죠. 직업이 다 노예이니까 같이 다 모이던 마지막은 15절에 빌롤로그와 유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의 구름입니다. 빌롤로그와 유리아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부부 부부였을 것이다. 유리아는 당시 로마 황실의 권속으로 있는 여성 노예들 중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유리아라는 말이 주로 노예들 이름이 많았다. 이들 부부는 황제 집안에 속한 노예 부부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네레오와 그 자매 올룸바는 이 부부의 두 딸로 봅니다. 따라서 황실 노예로 이루어진 현장 말씀 운동 황실의 노예들이 말씀 운동 예수 이런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뭘 말하겠느냐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미국도 국교가 기독교 아니에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국가로 로마 당대 최강대 로마 국교가 기독교로 선포를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그렇게 선포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을 그 당시 본격화되었던 말씀 운동 운동의 흐름이 로마 황제 지방까지 어떻게 해요 이 노예들 통해서 황제들 지방에까지 중단없이 흘러갔어요 내가 파출부러 갔는데 그 지방에 어마어마한 지방이라 어마한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지방 그런데 복임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파출부지 많은 파출부지 많은 복음에 영향이 부신 절의 교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노예가 그냥 황제 지방을 복음하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요 지금 우리 예원교회가 말썽 운동이 2500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4000개였죠 아직 1500개가 말썽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확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4000말씀 운동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4000말씀 운동 사역자 조장주가 지난주 특강을 그렇게 하면서 말씀 운동 확산에 대해서 한판 승부로 펼쳐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뭔가 성경적 전동 운동 펼쳐 나가야 돼요 그것이 237 성교로 이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말씀 운동 하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유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이름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알아주고 인정하면 기분 좋잖아요 안좋아요 좋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래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 말하고 막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막 선포하고 이러면요 아버지 기분 막 쬐진다 쬐진다 시원케 한다 유쾌하게 한다 하나님 마음을 통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모두가 현장 회복의 드림팀으로 다 쓰임 받기를 제문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견고한 복음운동 21절 봅니다 나의 동력자 디무대와 나의 칭찬 누리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그 성의 제목은 에라스도도 수도와 그 형제의 고아도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본문 15절까지 언급한 인물들은 로마 교회와 관련된 인물들이고 21절로 23절까지 인물들은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던 고린도 교회와 연관된 인물들이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무대와 이 가이오가 등장합니다 디무대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불러졌고 그야말로 이 분쟁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보금운동의 귀한 동력자의 역할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대신해서 대필을 한 드디어 대필을 했습니다 이 로마설을 왜 대필을 했냐 바울은 안질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이라도 뺏어 내게 주었을 것이다 할 수 있었으면 그만큼 그렇게 눈이 안 좋아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질의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설 상황이 못돼서 드디어 제사를 통해서 말을 하면 드디어가 받아서 대필을 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와 그 형제 고아도를 언급하죠 에라스도는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엄청 큰 지역입니다 요즘 말하면요 고린도 그 당시 제가 고린도 지역을 가봤거든요 그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도시였냐 예루살렘은 게임도 안 돼요 고린도는요 엄청난 발전된 돌 하나가 이 강대상보다 더 큰 큰 우상들을 큰 성전을 지어가 지금 굴러져 떨어져 있는데 그 돌들을 보니까 돌 하나가 이 강당보다 더 커요 그것들을 크게 그렇게 우상들을 세울 만큼 고린도 지역이 발전된 그런 지역인데 그 고린도 지역의 파송을 그렇게 디모데가 받게 됐는데 고린도의 재무관 그랬어요 에라스도가 고린도의 재무관 그 형제 구하도 에라스도요 행적 다시 말하면 재정을 담당 어마어마한 도시 고린도의 재정을 담당하는 행정관리자였어요 가이오와 함께 에라스도는요 고린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입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위치를 볼 때 이 바울을 성교하는 이 일에 그야말로 경제적 풀리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바울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미아리아스도 고하도가 이외에도 로마드 심장 인물들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이 열매 에베네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바울과 함께 가졌던 안드로고와 뉴니아 사랑하는 안블리아 동력자 우르바노와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님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버시 주 안에서 택하신 루프와 그의 어머님 쭉 나옵니다 루프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는 십자가 짓을 때 대신 짓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쭉 이런 인물들이 쭉 다 나오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사역의 특징을 마치 별칭을 그렇게 붙이듯이 기록을 쭉 해놨습니다 저도 앞으로 저와 동력했던 이 분들을 한 분 한 분 기록해보려고 해요 그분들이 보여줬던 사역적 중심과 열정 그 활동의 모습을 특정 지어가지고 그렇게 기록해보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모델이 되지 않겠나 17절 봅니다 17절 17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정을 일으키거나 그치지 않은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란 마음과 아첨한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느라 평강에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랄해서 상하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있을지어다 바울은 로마설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복음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복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겸허한 짓을 하는 사단 신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에요 다른 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다른 데 관심이 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바울은요 특별히 20절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평강의 반대는 뭐요 분쟁입니다 자꾸 사람들 이간식에 분쟁을 시켜 마침하고 이간식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분쟁 어느 모임에 가도 그렇습니다 그 분쟁식입니다 분쟁 꼭 불평하게 하고 시비걸게 만들고 뭔가 불만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흔들어버려 사단은요 계속 분쟁식이 주특기입니다 잘라놓는 거 갈라놓는 거 하나님과 아담과 갈라놓는 거 부부사이 갈라놓는 거 성도관에 갈라놓는 거 남북을 갈라놓는 거 전부 다 사단 짓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사단은 분쟁 하나님은 평강 아멘 사단은 분쟁식이지만 하나님은 평강에 그리 성령의 사람은 늘 원리스 만들고 평강에 평안하게 만들고 주원해서 하나담의 지혜를 가진 자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하자 하나 되게 하는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어제 뉴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위원장단 한 40명 그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모습에 제가 잠깐 초청을 받아 갔다 왔어요 우리 당의 서기 장로 회장이 헌신을 해가지고 모든 위원장님들 우리 헌당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장들이 그렇게 참석했는데 완전히 축제라 완전히 그냥 몰래 형제 자매로 그냥 완전히 복음 공동체라 얼마나 복이 아름다운지 우리 영교는 끝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초대교로 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인정하고 이게 천국이에요 세상 천국 우리가 경고한 복음 공동체를 이루는 만큼 2, 3, 7 성교를 갖다 하십니다 우리 자체에서의 원리서 딱 힘이 딱 생겨 2, 3, 7 성교하지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데 뭘 성교합니까 안 되지 힘이 안 생기지 지속하기가 어렵지요 자고한 형리를 낼 수 있겠지만 딱 원리서 되어서 오직 성교 오직 생명권 오직 전도하며 그거 딱 하게 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영교 모두 성교를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다 무력하시길 버리는 견고한 복음 공동체가 되어서 2, 3, 7 성교 드림팀으로 그렇게 멋지게 확실하게 서시기를 제문으로 축구합니다 결론입니다 25절 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거이소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인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제로신 하나님께 예수 거이소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이슬을 저다 아멘 바울의 로마설을 마무리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지요 무엇보다 예수 거이소의 예수 거이소의 십자가와 이 부활 부활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참복음의 진리가 나의 복음이다 내 것이래야 한다 내 것이래야 한다 그리고 이 계시된 복음의 본질적 목적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복음은 온천하에 증거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성교적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절 성교 드렁팀 때 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에요 빅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빅예스 이 책을 보면 사람의 뇌에도 근육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뇌에도 근육이 있어 그래서 뇌도 단련 잘 돼야지 어려울 때 위기를 넘길 힘이 뇌에서 나온다 그 힘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 근육을 키우느냐 빅예스가 되면 된대요 빅예스 이 빅예스를 외치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긍정의 사람은 내 근육이 생기죠 건강해서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다 긍정의 사람 제가 이렇게 큰 사람들을 성공한 높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덕진이 다 긍정적이에요 하나같이 다 긍정적이에요 노화가 없어요 부정이 없어요 누가 부정이냐 아주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적이야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실패합니다 뇌에 근육이 없는데 늘 부정이니까 말라 비틀어지지요 그냥 여러분 자 오늘부터 빅예스 되기 바랍니다 빅예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본가 우리는 빅아멘이죠 같이 봅시다 빅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찬성 부를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면 뇌가 건강해진다니까 아멘 하는 게 도이 듭니까 시간 듭니까 자소심이 상합니까 여러분요 고백이요 고백 주여 이 찬양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사사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사사 그게 아멘 이라니까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뜻이 아멘이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 이 성교의 드림팀으로 멋지게 도약하는 예원교의 그리스도의 절대 제사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교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절대 제사로 237 성교의 드림팀이 다 되기하여 주옵사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적 존도운동에 참여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견고한 보금적 경제가 회복되기하여 주옵사사 예수께서는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